여러분은 90년대 놀이를 하면 떠오르는 세기말 아이템들이 뭐가 있으신가요? 이거 모르세요? 이거 알면서 자꾸자꾸 거짓말 할래요? 저 이거 진짜 좋아했어요. 이거 막 손목에 막 엄청 많이 달고 싶어서 난 날 품에 안고 날아 푸른 달을 향해 날아 근데 이게 잘 나오긴 하나? 일단 불을 조금 꺼볼까요 우리?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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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거 설레요. 나도 어쩔 수 없는 98년생인가 봐. 해보자. 목털이. 몰라요 저 그 세대는 아니어서. 클론 선배님의 초련 틀어주세요. 우리 팬분들이 계속 얘기하시네? 오우. 핑크에 이렇게 해주네. 우와. 이렇게 하래요 오빠가. 이게 뭐예요? 힌트. 이 부분 이게 뭐예요? 너무요. 빨리ying 그거 이렇게 although труktiontra 썼라고 해야 돼요? 천막을 말 иде가 돌려. 이게 뭔데? 어딜ahahaha 아... 이따가 még 이거라고. 이거 prophet 너무 다르잖아요? 이거 milyon наш 우와! 자 다음은! 스프링! 무지개 스프링 아시죠? 이거는 진짜 한 번 막 엉키고 부러지고 그러면 아예 못쓰게 됐었는데 일본에도 있어요 이거? 중국에는요? 우리는 다 옆에 있는 이웃나라니까 비슷하게 놀지 않았을까요? 대만에도 있어요! 갑자기 We are the world 말레이시아도 있었어요! 자 다음 나라! 여러분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에요 아 홍콩에도 있대요! 여러분 계속 알려줘요 궁금하니까